시간상 관계로 아마 열한 몇 명은요. 이하 동물도 우리가 한님께 아버지 정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를 먼저 했는데 이 열한 분에게 나는 반수위원장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초롱 안수십사 외의 열한 분이 한일의 성의 한 분 통에 참고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안수십사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신고양 성경은 하늘께서 주신 신앙의 본문에 대한 정무와 구호한 유리한 한 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 소리도 작아요. 그 사람은 확실히 더 많은데요. 본 한님의 성의 한국총회 신조와 헌법은 신인구약 성령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성실하게 순종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본 한님의 성의 한국총회 헌법과 원칙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안수십사 직분을 받고 한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안수십사 직분에 따른 모든 일에 성실하게 행하기를 서약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한수십이 있겠습니다. 우리 순서의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한수위원들은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날아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이상하게 다섯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잘가고 있습니다. 안수사 직원의 동아가고 있습니다. 하곤하곤해서 타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서로 움직이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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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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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아버지 성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크리스도의 부원에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빚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선한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느님의 신명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차 잘되게 하시고 강독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앞에 돈을 모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간 빛과 소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얻으리나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칭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부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주의 종두를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참 향기로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독하여 성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목으로 인도하는 귀한 이들의 삶의 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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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르신에 순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꽃은 오늘 이 재단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꽃, 주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본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정을 축하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주의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봉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녹슬어서 못쓰어서 못쓰게 되기보다는 달아서 못쓰게 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이제 기둥으로 세우셨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들로만이 아마 더욱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수직선교, 수평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disciples and our brothers and sisters in our audience to pray for that loud as you pray together. God is gracious and loving God. So let us pray all together loudly. Thank yo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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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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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